제25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곤상. 레드벨벳 축하드립니다. 레드벨벳.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난해 신임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곤상을 싸우는 영예를 안게 됐네요. 작년에 우리 현무 씨가 무척이나 좋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너무 좋아요. 덤덤덤. 이거 좋잖아요. 덤덤덤덤덤덤. 너무 좋아요. 역시 우리 홍현무답습니다. 올해도 역시 덤덤을 통해서 레드벨벳의 특유의 상큼한 매력을 발산하면서 남심을 제대로 흔들었습니다. 레드벨벳 여러분. 너무 기쁘신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요. 일단 작년 이맘때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신임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본상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저희 이수만 선생님, 김민희 사장님 그리고 SM 가족분들. 항상 같이 고생하시는 저희 매니저 언니, 오빠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저희 팬분들 항상 같이 응원해 주시고. 네. 힘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 2016년에도 같이 항상 힘내주고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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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